경북 북부 지역의 선거 판세도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도청에 있는 안동해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보 지지도 물음에는 미래통합당 김영동 후보가 34.8%, 무소속 권태기 후보 22.3%, 더불어민주당 이삼걸 후보 17.6%, 무소속 권호울 후보 9.3%, 우리공화당 박인우 1.1%, 국가혁명배당금당 신효주 0.8%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은 14.1%입니다. 30대와 40대는 이삼걸 후보를 가장 지지했고, 20대와 50대 이상에선 김영동 후보 지지가 많아 연령대별 지지 성향이 뚜렷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삼걸 권태기 후보 지지층은 소극적 투표층 혹은 투표 의향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지만, 김영동 후보 측은 투표 의향이 매우 높았습니다.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은 20.7%로 나타났습니다. 당선 가능성 물음에는 김영동 후보 39%, 권태기 15%, 이삼걸 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통합당이 54.9%로 가장 높았고, 민주당은 18.6%, 무당층이 16%로 나타났습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선 미래한국당이 45.7%, 더불어시민당 8.5%, 정의당 5.1%,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이 3.2% 순이었고, 무응답층은 27%나 됐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거나 가능하면 투표하겠다는 답은 90.4%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안동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 5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남녀 708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 방법으로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3.7%포인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